아미야, 놀이와! 뽀뽀! 크롱크롱, 우리 집에 오늘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 우리가 왔어! 반가워, 얘들아! 사판 가자, 크롱! 크롱크롱, 우리 가요랑 가요랑 가요를 위해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크롱! 그래서 바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잠깐 기다려봐, 크롱! 준비한 거야! 우와,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야, 크롱! 기대해도 좋다고, 기대! 크롱! 기름에 하는essed waiCloud defensán 거짓말이 된다. 이제 만드신 안쥬다면서, 소화 3회로 하시기λλά해 이 새댓 패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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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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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 Mahilani continuing shopping ctions 쭈코미가! 쭈코미 고마워 쪼꼬미 아 쪼꼬미가 맘에 들어서 다행이야 쪼꼬미가 쿵쿵 냄새 났고 있잖아 우리 이제 타요랑 가니를 불러보자 좋아 타요 가니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같이 소풍 가자 좋아 우리 위에 타 같이 가자구 소풍장으로 출발 출발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세요 네 크롱 아유트유 한번 먹어봐 우리가 만든 거 어떤지 먹어봐 어디 먹어봐 얼른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 이 와플 입에서 사르르 녹을 것만 같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하고 달콤해 나니 과일을 먹어보겠어 냠냠냠냠냠냠 달콤해 냠냠냠냠 달다 달아 고마워 얘들아 아 크롱 또 오자 크롱 다음번에는 로기랑 나니랑 친구들도 같이 오자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내가 친구들한테도 꼭 말해둘게 다음 소풍 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게 그때도 우리랑 함께해줘 랠냠냠이 징까 안녕 안녕 그때 또 만나자 안녕 랠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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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랠냠냠 랠냠 랠냠냠 랠냠 ib 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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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냠